소개해주세요. 디지털 암호 점수, 신우 성우 점수, 방송 워스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김성규님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릴게요. 아, 아,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 일단 저희 회사 식구들 이중엽 대표님, 또 지영 누나, 영준이 형, 흰석이 형, 용환이 형 너무 감사드리고 또 네네, 종환이 형, 정훈이 형, 범종이 형, 훈철이 형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앨범을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인스피릿 친구들, 그리고 우리 멤버들, 또 회사 동생들, 러블리즈, 골든차일드 전부 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한 번 인사드릴까요? 네.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 즐거운 저녁을 부리세요. 화이팅! 화이팅! 솔직히 사실대로 다 얘기할게 처음 본 그날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한순간도 1분 1초 더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 없어 예 이름만 388